제 옷에 갑자기. 저런 거 안 입으시는데. 부친이 거 그냥 이겨 올리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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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쓱 가지고. 눈치를 진짜 보고. 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얘기도 안 하고. 그러게, 왜 이렇게 살금살금 가시죠? 어디 가시는 거야? 아, 더워라. 진짜 덥다, 오늘도. 어디죠? 운동하는 데인가? 뭐 하는 거지? 뭐야? 감이 안 돼? 와우. 스웩. 뭐야? 모자까지 갖고 가셨는지 몰랐어요. 바로 20대네요, 진짜. 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유. 진짜? 설마. 댄스 학원. 댄스 써있는 거. 내 춤 학원. 그것도 제가 다니네. 진이가 힙합을 배우면서. 와서 막 배운 거 하고. 배울 때 찍은 거 막 보여줘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제가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좋아 보겠구나. 부러워도 잘해요, 보면. 잘 부러워하시고 쉽게 부러워하고. 뵙고 싶었어요. 아, 네. 나도 너무 뵙고 싶었는데. 네, 진이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 신희 씨 선생님. 아, 신희 씨 선생님. 네. 하나 노래 정도에. 네. 어디 놀러 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그런 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적은 동작에도 조금. 맞아, 잘하는 거 같아 보인다. 네, 잘하는 거 같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동작 몇 개 바로 배워볼까요? 응. 화이팅. 화이팅. 아, 어떡해. 배웠어요. 아, 정말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저 딱지. 솔직히 많이 아쉬웠어요. 우리 어깨 살랑살랑 흔드는. 오른쪽 어깨를 먼저 올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 내려가죠. 그 상태로 한번. 오, 왼, 오. 그렇죠. 오, 왼, 오. 그렇죠. 이거를 이제 힘을 너무 많이 주시고 하시면 약간 삐그덕삐그덕. 엄청 집중하고 계신데요, 지금. 진이 양도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처음 본. 리듬 탄다 생각하시고. 살짝. 그렇죠. 된다. 좋아요. 한 번만 더 해 볼게요. 시작. 살짝. 오, 감각이 있으시네, 그래도. 그러네. 지금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무릎을 움직이셨어요. 아,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춤에 자신감이 붙으니까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까보다 좀. 그렇죠. 시선도 조금 이렇게 해 보고. 내가 어느 각도가 예쁜지 한번 이렇게 해 보고. 진짜 재밌다. 다른 집 엄마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잘하셨으니 우리 한 번만 더 해 봐요.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신나셨어. 신나셨어. 야. 어떡해. 캔디한 거야? 아니면. 기분이 좋은 거야? 방금 너무 기분 좋아하셔서. 엄마 기분 좋으니까 본인도 좋은 거야. 못 봤어.